너는 너무도 이 길을 지키고 있구며 아까 나온 구름은 삭제인데 너를 남기며 시작됐습니다 시작됐어? 네 오늘은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없는데요 여러분 이러면 안됩니다 그런 배신 정말 싫어합니다 Hello 약은 우리한테 타먹고 충성은 딴 데로 사하고 응? 오늘은 데덜리클래스라는 걸 하기로 했습니다 뭔지는 저도 잘 모르지만 저는 이 데덜리클래스라는 만화 저번에 한번 표지그림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낯설지는 않습니다 얘네들은 자 한번 통역하겠습니다 네 나는 예전에 데덜리클래스라는 그린 적이 있다 그래서 익숙하다 짜증나네요 하하하하 또 계속 통역해드릴게요 네 여러분 독받칩니다 오늘 방송 그만하겠습니다 하하하하 네 감사합니다 뭘 그리지 뭘 그린다 자 뭘 그려야지 GQ 멋졌어요 지큐 지큐 안멋집니다 여러분 2번 적혀있네요 하하 무슨 왜 2번 적혀있지 저거 북한의 의뢰 그런가 하하 1번 Yeah I don't speak Korean, but 아하하하 아하하하 막 그리겠습니다 여러분 막 그립니다 막 그려요 막 그려요 막 그려요 헹 헹 설미님도 오빠한테 부탁해서 GQ를 샀다고 합니다 성룡님 사실 필요 없는데 오빠가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개가 누구 나오는데 그거 살러 가냐 어? 뭐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헬로 빌리 빌리가 왔다 교수트 빌리가 왔습니다 영국에서도 보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Thank you for coming, everyone 이제 좀 약간씩 어떤 생각이 드느냐 그러면은 이제 좀 이게 내 일가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조금씩 드네요 예전엔 솔직히 한 번씩 하기 싫을 때도 있었거든요 Now he is starting to really feel that this became a part of his life To be honest, before there were moments where he didn't really want to do it 네, 이제는 좀 뭔가 내일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좋은 종종이다 So this is a good sign because he really feels like, as if he is, this is one of his works that he do 오늘 아침 일찍 일어나서 딸하고 같이 보고 있습니다 어이구 그러면은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어이구 고맙습니다 이제 드디어 돈을 뜯을 수 있는 그게 생겼다 감사합니다 포항나다움 미술아버님이 오늘도 목소리 매력적입니다 포항나다움에 다리에 다친 사람들은 여기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정기집 목소리에 대해선 아무런 코멘트가 없네요 예 정말 기분 나쁘네요 포항 너다움 나다움이 아니라 너다움 조심해라 바리에서 찍은 아주 웃긴 영상인데 맞아요 내꺼 내꺼 네 두 분이서 두 분이서 나오는 음 진짜 정기 브로 흡입이 좋은 하루 보내시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오기 전에 촬영 하나 끝냈습니다 여러분 돌아버리겠습니라 돌아버리겠습니라 와 이렇게 하루가 금방금방 가네요 여러분 진짜로 와아 뭐 좀 뭐 하다보면 숙 가있고 뭐 좀 하다보면 또 다른거 해야 되고 와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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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녁 먹자 그래야지 집에 들어갔는데요. 정말 길었는데, 하루가. 그 날은 정말 길었었죠. 그 날은 하루 종일을 놀고, 아직도 런치 타임이 되었죠. 이 날은 원숑이 퇴원에 도착했을 때, 퇴원에 도착했었죠. 그 날은 퇴원에 도착했을 때, 그 날은 퇴원에 도착했었죠. 그 날은 퇴원에 도착했었죠. 그 날이 퇴원에 도착했었죠. 그 날은 퇴원에 도착했었죠. 선생님의 이미지를 위해. 저 이미지요? 원래는 그래요? 몇 개 이상의 금식이 되었죠? 아, 그냥 조금, 그 정도가 없죠. 네. 그 날은 퇴원에 도착했었죠. 장기이 조금씩 얘기할 때, 현진과 함께 공부하고 싶었죠. 그래서 퇴원에 도착했었죠. 어떻게 안 되지? 그냥 그러게요. 저기가 뭐 만담이라도. 그러게요, 만담. 그래서, 그 뒷부분은 저희의 카메라에서 도착했었죠. 저희는 제이미가 나온네?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wah-wow.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기소개해 주시죠. 제가 przedstawia. 안녕. 안녕. 됐지? 이름이 무엇입니까? 리암입니다. 네? 리암. 리암. 네. 잉글리시 네임. 잉글리시 네임. 아, 갑자기 제가 귀인공하네요. 네, 귀인공하시죠? 성미를 가져가야지. 안녕하세요. 역대의 카메라맨φ이 남아잇.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기의 그림을 끝냈어요. 정기의 가게에서 정기 선생님 대신 그림을 완성시킬게요. 망치는 걸 보고 싶으시다면 얼마든지 헐 머리가 풍성한 사람이 있으니까 이상해. 아, 가린 겁니다. 정기의 시아에서 이랑 같이 5월 15일 수업입니다. Q. 아,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입니까? Q.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입니까? Q.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입니까? Q. 제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입니까? Q. 저는 모든 음식을 좋아하는 음식입니다. Q. 자연스럽게 펜 만지자 거리셔서 깜짝 놀랬네요. Q. 제가 본게 많아가지고.. Q. 손이 놀리면 똑같으시네요. Q. 네, 본 건 많습니다. Q. 한국의 중인식으로는 무엇입니까? 선생님 그림 그리시나요? 아, I never drew Hello from Myanmar. Now our country has democracy crisis. Yes, so we've heard. We're really sorry to hear that. We hope that everyone's fine and nothing more bad happens anymore. Does he like to draw too? Does he like to draw? No, he never draws. But I have introduced him. I have introduced him. Does he like to draw? He's very interested in drawing. Just interesting. So Jungi came back. Hello from my daughter in UK. 아까 그 영국 사시는 분, 따님이 안녕하세요 하셨답니다. Oh, yeah, 안녕하십니까. 다시 말 전화 좀. 안녕하십니까. Are you going to do your live drawing too? Maybe sometime, soon. Oh, you came to Mexico, yes. When the COVID situation is over. 그림 따라그리고 있는데 재미있으면서 어렵네요. 따라그리고 있어요. What is the topic of commission today? Sia from deadly class. 원정기 will visit India. India is really one of the places that he would love to visit in the future. He would definitely go once he is invited and once we are done with the corona. 어제 그리던 하이해나는 어디 갔어요? 있죠. 있습니다. 저 뒤에. 좀 더 그려졌죠, 여러분. 어제 그린 하이해나 어떻게 되어있는지 알아요, 여러분? Do you guys want to know what happened to the 하이해나? He was drawing yesterday? 네. Yeah? 어제 그린 하이해나 좀 더 많이 그려졌어요, 그죠? He added things into it. 이렇게 변해 있습니다, 여러분. 밑에 사람도 좀 나오고, 이렇게 변했어요. 오우. 정기샘 만화 원고 작업하는 거는 언제 볼 수 있나요? 원고 작업이 재밌습니다. 흑흑. 맞습니다. 원고 작업도 재밌는데요. 지금 우리 스토리 써시는 작가님께서, 모방 작가님께서, 요즘에 무슨 바쁜 일이 있으신지, 스토리와 이런 걸 안 주시네요. 어, 뭔 일 있죠? 뭔 일이신 거죠? 그러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Sir, what is the best way to practice fisheye perspective? He has given a small lecture yesterday at the end of the stream, so it might be good if you could go check it out. When this COVID crap is over, I'm sure a new era of prosperity and happiness will begin. Yes, I agree too. Yes, that's true. We'll only have to be patient a little bit more. 우리 아직도 더 고정했을 때, 그래서 좀 더 고정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정기쌤의 가장 중요한 것들은 정기쌤의 생각에 캐릭터 디자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그런 게 아닐까요? 그렇죠. 이쁘고 멋있는 것은 그 다음 이야기인 것 같고, 우선 성격이나 이런 것들이 잘 나올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것은 나머지구요? 성격이나 이미지를 잘, 이쁘고 멋있는 것은 그 다음 이야기인 것 같고. 디자인하고 뭐 있는 것들 같은, 멋있는, 멋있는, 아름다운, 아름다운 각자적은 чесnde 사회에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첫 번째,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이 чес 대한 개인의 성격입니다. 이 브랜드가 문의를 하고싶ança. 이는 현준의 call입니다. as far as I know, we are preparing my yugiyi finished commission piece to be mailed out I should ask Hyunjin that but since he is not here I'll ask him later Thankyou Billy How many years it took him to learn to ink without sketching first? 선생님이 혹시 인종에 따로 눈이 많이 다른데 작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그리시나요? 그저 저도 뭐 아시아계 나 유럽이나 뭐 서양인들하고 약간 코나 눈높이 쓰는 뭐 서양인들 여기 이 그림에서도 보면 캐릭터에 보면 동양이라 표현되어 있는 쌍꺼풀이 없는 그죠 외꺼풀에 그냥 날카로운 눈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여기서도 그런 뭐 그런 약간의 특징들 그런 것들 이 라이브 스트리밍 하는거 너무 좋다고 선생님이 클리포니아 오셨을때 거의 라이브쇼 다 갔다고 그리고 정기쌤 봐서 너무 기분 좋다고 건강하게 계시라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야모토 무사시를 그려보셨나요? 이미 미야모토 무사시를 그려보셨나요? 그려본적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하실 프로젝트 뭐 좀 계획된 거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약간 몇 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한두 개 정도는 비밀 사약이 있어서 말씀을 못 드리고요 이 프로젝트는 하나, 둘, 하나, 둘 프로젝트의 소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리고 뭐 나와 있는 것들 몇 가지들이 있는데요 하여튼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가 그 프로젝트는 이미 시작되어 있는 프로젝트는 그 프로젝트는 이미 시작되어 있는 것들 하지만 한 명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프로젝트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 프로젝트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 프로젝트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could to come out. And if I should wait for it? Also how can I get it signed and drawn on by Jung-gi? The new sketch book, SchszKmin 2020 is going to come up soon. But the date isn't fixed yet. But we are sure and certain that the schjack book will come out this year. But the upcoming sketch book will not be able to be signed and drawn on by Jung-gi. 일반적인 책들은 코믹북 페스티벌에서만 환불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한숨에서 귀찮음이 느껴지네요. 한숨에서 휴일에서만 환불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상해요. 혹시 하우스캣 아나토미에서 학습을 수 있을까요? 네, 항상 그렇게 말해요. 안녕, 종기 씨. 안녕하시오, 쿼타로사. 김정기, 칼커빈스기 작가님한테 정기 쌤이 부팬 쓰는 거 알려줬냐고 해서 아니라고 하였어요. 아니, 당연하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KBS 다 끝났다. 끝났어요? 또 분들 유튜브 해요? 아, 다 싸네. 감사합니다. 맛있겠다. 우와, 대박. 우와, 짱이다. 감사합니다. Ms. Jisoo came in and handed me a piece of cake. 네, Jisoo이었습니다. And then she left. What's your least favorite thing to draw? Jeong겨 always say that he really hates drawing repetitive things like windows in a building or like chains. Thank you, Cory Dennis. Everyone knows now, I think. Um, okay. Greetings, Sensei from Columbia, being 4am. Always admiring your work. worry about you in the tank. Can you talk about the GQ 2020 project a little bit? Can you think GQ 2020 project a little bit? Wiki pressing GQ 2020 project when you talk about GQ 2020 project a little bit? Can you talk about GQ 2020 project a little bit? Cy 말 Greta money's It is, um, 20th anniversary for them. 그래서 거기서 저 말고도 세 분의 작가님한테 표지를 의뢰하셔가지고 표지 그러면 세 개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들은 GQ 매개진을 3개의 작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3개의 작가님을 3개의 작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정기입니다. 이 작가님들 그림이 되게 멋집니다. 제 개가 되게 굳이굳이한 것 같아요. 네. 한국에서는 GQ 매개진을 3개의 작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꺼는 거죠? 그리고 정기는 2개의 작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작가님의 작가가 가장 어려운 작가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작가가 가장 짧은 작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2개의 작가였죠. 선미님이 오빠가 부록에 눈이 멀어서 두 권 샀대요. 세 개 다 사고 싶었는데 두 개 밖에 없어서... 점점 점점 부록 뭐 나왔는데요 이번 거? 부록이 뭔가요? 궁금하네요. 나도 모르겠는데요. 부록이요? 부록 안받으셨잖아요 선생님. 여러분 부록도 안 주고 나한테는 안 주고... 선생님 뭐 그리실 때... 뭔가 그 그리는 거를 조그만 파트로 다 분해한 다음에 그거를 이어서 그리시는 건지 아니 아니요. 아니요. 근데 부록이 정기샘한테는 필요 없는 부록입니다. 뭡니까? 샴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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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필요한데요. 왜 샴푸가 필요 없어요? 저도 꼭 하루에 꼭 샴푸를 감는데요. 머리 보이시죠? 흥 뭐 이래요. 왜 비웃어요? 아니 비웃는 거 아니고 웃겨가지고 샴푸 필요 없는 부록이 빛 피 자게키 타벳다이 오이시소 아 선생님 책 최근에 나왔나요? 아니요. 책 최근에 나온 게 아니고 GQ 잡지 표지 작업하셨습니다. 2주의 그렇게 잔인할 순 없죠. 음 응. 잡혀가지고 또 그렇게 잔인하네. 몇 년 전에 어떤 아저씨가 스카이 콩콩으로 엉덩이 찌르고 있는 그림 유튜브에 영상 있던데 완성본 공개는 못 하시나요? 아 그거 그 그림 예. 그 그림 재밌는 그림인데. 음. Just par a curiousité boine. Est-ce que tu donnes des cours de korean? Péyan, bien sûr. 어... J'ai jamais fait. Mais, pourquoi pas? What three languages do you speak English, French, and Korean? 음. Learning Japanese. Péyan, bien sûr. Péyan, bien sûr. GQ 잡지 검색해보니 벌써 품절이래요. 네, 돼요? 헐... 헐... 나도 없는데... 세 개 있으세요, 세 원 있으지? 다 뺏겼어. 아, 뺏겼어. 우리 집에도 하나도 못 갖고 가봤는데... 아 정말요? 헐. When Jung-gi was young, did he use a normal pen or a pencil, or was he able to afford to buy other fancy materials? 어릴 때 비싼 재료 쓰셨습니까? 아니면 일반적인 연필이나 펜을 쓰셨나요? 그렇게 비싼 재료는 구할 수도 없었거니와... 그리고 또 능력도 안 돼가지고... 보통 연필, 볼펜 이런 거 많이 썼어요. Pencils and ballpoint pens. He didn't have the money to buy other fancy materials, and it wasn't purchasable back in the city where he lived. So, pencil and ballpoint pens. 그면 거의 다 끝나지 않나요, 그림 그릴 때? That's all you need to draw. Do you prefer books for learning languages or using learning software? Uh, books and films, I think. Normally, I cannot sit down and draw lol, but watching him while drawing always motivates me. 물론 자기가 그림 그리는데 약간 집중력이 떨어지는데 쌤 그림 그리는 거 보면 열심히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열심히 하게 된다고 합니다. Oh, 이거 다행입니다, 그러면. Oh, it's very nice thing to hear. Uh, this might be off topic. Has anyone heard of NFT's non-fungible tokens? It's a new concept where digital artists can be paid royalties on their art. Um, one of his friends have talked about it, so he wanted to discuss further information with us, but we didn't have the call yet. We didn't have the, um, talk yet, so we will do that soon. We have heard it, but we don't know what it is exactly. And hopefully we'll get some more information that our friend is trying to afford us. Um, greetings from the Philippines. Philippines. What is the number one tip for young artists? Jonggya always say that, um, it is very important to observe a lot of things. To understand, to try to, trying to understand how an object is formed. To really observe the things that are around you. And to draw a lot. And to study a lot. Study, uh, that means to really, um, watch a lot of documentaries. Try to look at the news every day. Try to read newspapers every day. Try to pay attention to what's actually happening around you. That's what he means by studying. And then, of course, drawing a lot. And observing the things that you try to draw. With lots of references, and images, and films, animations, and all that kind of thing. What is the number one tip for old artists? Mm-hmm . Be healthy. Mm. How many books about your Ashley, him? Bo-child. You use the Nami 153 phone? He'll use her 153 phone version. Yeah, I like that, that box. The guy. Sure, he's accessible. He can be really Рцу. Always love, rail. As a concerned她 of her... Is the guy... So bro-saved itu. 두상을 그리고 헤어를 입히는 식으로 그리셨나요? 그려보셨나요? 네,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하던 것들 중에 거의 그런 거 많았습니다. 왜냐면 그때는 인체도 옷을 입히기 전에 우선은 나체로 그린 다음에 그 다음에 옷을 입혔었어요. 안전이 제일인데 헬멧 왜 안그리십니까? 그죠. 이 캐릭터들마저 헬멧을 안그리네. 안녕하세요. 군대에서 인사드립니다. 김준서님이. 네, 안녕하십니까. 좋고하십니다. 이렇게 벚꽃이 안 보일 수가. 이거, 잠시만요. 선생님 근시인가요? 원시인가요? 노안있네요. 난시. 정기. 정기 isn't near-sighted nor far-sighted. 정기 isn't near-sighted nor far-sighted. He has astigmatism. 시원한 오리엔틀 브러쉬를 사용해요. 그냥 일반적인 그림 브러쉬를 사용해요. 오리엔틀 브러쉬를 사용해요. 그리고 수유미 블랙 인크를 사용해요. 김정기티쥬는 어떻게 가르치는 것은 어느정도 하셨을까요? 제가 가르치는 것도 재수할때부터 기초반들 약간씩 가르쳤으니까 꽤 되죠. 20년도 넘게 가르친 것 같습니다. 20년을 가르치고 느낀 건데요. 20년을 배우고 싶어요. 저는 좋은 선생님이 아닌 것 같아요. 정기티쥬는 좋은 학생이에요. 네, 진짜요. 그래서 이제는 학생들을 안 가르치려고요. 그래서 학생들을 안 가르치고 싶어요. 그래서 학생들을 안 가르치고 싶어요. 정말 좋은 학생이에요. 새로 einen 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주인지를 안 가르치고 싶어요. 그래서 학생이 없어서요. 그래서 학생들의 주인지를 안 가르치고 싶습니다. 저는 밑그림 없이 그린 거는 대학교 2, 3학년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는 아마 굳이 스케치 안 하더라도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걸 깨우치게 된 것도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알게 됐는데 학생들한테 시범 보여주고 스케치하고 시범 보여주고 이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그냥 한번 그려볼까 해서 했는데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스케치를 잘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산미님의 아니에요. 제자분들 다들 엄청 존경하고 좋아하시던데. 다 저희 협박과 회유에 넘어가서. 그리고 또 제가 또 요즘 또 분위기가 그래서 학폭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네, 언제나 몸을 추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형님, 그 lens vier 수 있는 이름이 entitica예요? 김oud 있는 tung사 때문에 수백 iş ko Kings pourת. 에서 push the correction, 여기도 못 읽을지부서 봐. 음.. 음.. 혹시蔡은 시님들은 그런 Kol générale 아이 자품들을 알고싶으시나요? 이걸 저희에게 소개시켜줄 젊은 작가들이 있습니까? 예, 많습니다. 한국에요. 멋진 작가들 많습니다. 연아무구, 언커레드슛, surtout. 미팅 장기의 키노쿠니아 북스토리 in NYC was very inspiring. 뉴욕에서 키노쿠니아 서점에서 정윤샘 만났던 거 너무 좋았습니다. 저 봤습니까? Did you see me? 저 어때요, 보니깐요. How do you, what did you, what did you, think about me? 가짱 치욕스러워. Not cool, isn't it? Isn't him? Does Mr. Ghee know 양경일? 양경일 작가님. Yes, of course. 양경일 작가님 멋지죠. He's a very, very awesome artist. He never saw him in person. Yeah, 한 번도 뵌 적은 없지만 한국 대표는 진짜 comic artist 작가 맞습니다. But he's really one of the one of the comic book artist that represents Korean comic market. He likes him a lot. How old is Kim Jonggi? He was born in 1975. Do you love sushi, Jonggi? Jonggi 쌤, Sushi 좋아하십니까? Yeah, Sushi 좋아합니다. Yes, he really likes Sushi. 특히 요즘에는 저희 와이프가 더 좋아합니다. These days, it's his wife who's really into it. 원래 Sushi도 못 먹었었는데... Can she never 너 싫어하세요? 아니, 우리 와이프가 Sushi 원래 잘 못 먹었었는데... She wasn't really used to eating Sushi's, but... 어느샌가부터인가 잘 먹기 때문이더만... But all of a sudden she started eating it and she likes it now. 와이프가 거의 그것만 먹었었거든요. 장어나, 새우나... 이런 진짜... 음? 어린애들이 먹을 법한 어린애들이 먹는 그런 Sushi를 먹었는데 어느샌가부턴가 이제... 하이, 오, Sushi, that's... 참치도 먹고 순살생선도 먹고 She used to eat only... like, you know, things for kids like, eels and and, um, shrimps but now she is starting to eat more tuna and and, um... you know, the, um... 화이트 벨리드 fish is... 화이트 벨리, 흰살 생산이 화이트 벨리라 그래요? 흰 배? 흰 배야? 벨리가 흰 배야? 흰 살, 아, 화이트 피쉬 화이트 플래시 피쉬 입니다. 음... 입니다. I've run sushi restaurant in UK. Please visit me in the future. My family loves you. 영, 아, 영국에서 sushi restaurant 한다고 나중에 꼭 들려주십시오. 가족분들이 너무 좋아한다고 합니다. Sushi restaurant. 엥가와 우이시이 데쓰 엥가? 지느러미 맛있다고 합니다. 아, 그렇죠. 지느러미... 원래 모든 생선이나 고기도 마찬가지지만 움직임이 많은 부위들이 맛있어요. 아... 장지로 메비우스 작가님 실제로 만나보셨습니까? 예, 만나봤습니다. 저번에 스케치북 보여드리면서 제가 사인도 한번 보여드렸죠? 제가 받은 사인. 맞아요. 저 장지로 메비우스 작가님 사인 있는 사람이에요. 흠흠. 국내에 많이 없을걸? 음... 종일 말하지 않아. 다른 질문에 약속해? 아닙니다. 진짜 오이시. 엥가와. 맛있다고 합니다. He knows KKUPUNSKY What does he talk about in the GQ magazine that came out? GQ magazine에서 어떤 이야기 하셨습니까? 뭐, 그림에 관한 것들. 평사 때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뭐, 그런 것들... What kind of things that he thinks when he draws, or what kind of, um... drawings that he's working on 지금의 삶에 관한 이야기들을 약간씩 하고요. 그의 삶에 관한 이야기들을 약간씩 하고요. 거의 뭐 그림에 관한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의 그림에 관한 이야기들을 약간씩 하고요. 저번에도 한번 이야기 드렸는데 제가 패션 자체에 실린 게 이번이 두 번째거든요. 한 번은 보그, 한 번은 GQ인데요. 매번 말씀드리는데 올 때 옷 좀 제가 소화할 수 있는 옷 좀 갖고 왔으면 좋겠다라고 맨날 말씀드리거든요. 근데 왜 맨날 그렇게 어려운 옷만 갖고 오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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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 wore it, at the same time, he found out that the quality was insane, of the clothings. 정기 just kind of understood why those clothes are so expensive. the last year we had a fashion designer with the other, so we had a great fashion designer. So we gave it a great day, and we have a lot of notebooks, so we got a lot of notebooks. Also, I also have a lot of clothes, so I had a lot of clothes. The junkie feel like the drawing has led him to flourishing as a person and does it still allow him to grow? Thank you for the stream. 스트리밍 너무 감사하고 그림이 선생님이 좀 약간 더 이렇게 음... 피어나게 이렇게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좀 이렇게 여전히 자라날 수 있게 돕는지 꽃이 이렇게 피는 걸 뭐라 그러지? 아무튼 이렇게 개화하는 그런 느낌을 줬는지 뭐가? 그림이요. 네. 뭐 그런 느낌 들 때도 있죠. 예, she does feel that way sometimes. 그리고 또 그림 그리는 사람은 알 거야. 이 그림이 그리다 보면은 자기 그것도 되게 돼요. 뭐 스트레스 해소라든지 It also relieves him from stress. 예. 특히 또 병원에 입원해 보신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뭐 병원에 심적으로 좀 안 좋은 일 있을 때 그림 그리고 있으면은 저는 되게 도움이 많이 됐어. 아플 때도 병원에 입원했을 때 와 무슨 소독이 온다든지 아픈 주사를 맞아야 된다고 생각할 때 할 때 그냥 주사 말 때도 그림 머릿속에 그림 그리고 있다 뭐 요고 요고 그려야지 라고 딴데로 감각을 딴데로 돌리고 있으면은 덜 아팠던 것 같아. 아픈 주사 말이야. 아픈 주사 말이야. 아픈 주사 말이야. 그 information이 또 다른 사람한테 많이 변한 것 같아. 네. 네. 그럼 되게 뭐 견딜만 했습니다. 하여튼 그런 생각을 하고 그래서 내 생생네 생생에 도움도 많이 번였고 그의 삶의 삶을 만들었고, 그의 삶의 삶을 만들었고, 한 번은 담글 것 같은데요. 그래서 커피를 마시고 커피를 마시고 커피를 마시기 전에 한 번은 담근다. 커피를 마시기 전에 커피를 마시기 전에. 최근 2011 스케치북을 구매했고, 제가 직접 더욱 궁금해하고, 제kinㅋㅋㅋ 예전 11년 스케치북을 샀는데, 끝나고 완벽한 그림들마다, 선생님은 탐구하고 공부하는 그림들을 보는게 더 재밌었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그림들이 재미있는 것들이 많고. 예. 저번에도 어젠께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커미션하는 그림들도 재미있긴 재미있는데요. 이런 장면이 너무 재밌어요 근데... 자기 그림 아무 생각 없이 낙사하는 거 있죠? 이런 게 그냥 재밌어요 안 리파인, 언디파인 드로잉 그 도둘을 그 도둘이 그 도둘을 더 재밌는 게 더 재밌어요 해골님이 안녕하세요 하셨습니다 해골님이...